정권을 저희가 잡게 되어지면 장관도 다니다 보면 위성권이 도대체 국회에서 뭐 했냐 무기질비료를 지원해서 100%가 인상되어진 가격을 80%나 감액시킬 수 있게끔 원래도 증액되어지는 무기질비료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을 안 하시잖아요. 4.3특별법을 오영훈 지사의 노력은 기억이 되는데 위성권의 노력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 데이라고 하는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오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선과 삼선은 또 국회 내에서는 위치가 상당히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재선은 실무자라면 삼선은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죠. 저는 이제 삼선이 되어지면 상임위원장을 좀 도전해보고 싶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보통 삼선에 많이 하시죠. 상임위원장을. 삼선을 하게 되어지면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상임위원장을. 꽃은 피워봐야죠. 꽃 중에 어떤 꽃 원하시는 겁니까? 삼선 만약에 하시면은? 삼선 하면은 저는 이제 농예수위원장을 해보고 싶고요. 농업 분야에 지금까지 6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이제 당에서도 농업인위원장을 3년간 했었고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농업 전문가로 이제 저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또 뭐 정권을 저희가 잡게 되어지면 또 다른 직도 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다른 직이요? 네. 뭐 뭡니까? 어떤 거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농업 정책을 좀 총괄을 해보고 싶어요. 장관도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장관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 이제 대선 때문에 사실상 교체를 하지 않고 가는 걸로 결정을 해서 뜻을 못 펴왔지만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1차 산업 쪽에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1차 산업 분야의 큰 꿈도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서귀포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전 선거랑은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3선 도전이 가장 어렵죠. 재선, 초선, 재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다니다 보면 위선권이 도대체 국회에서 뭐 했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듣죠. 상대당으로부터요? 네.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듣고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의정을 또 임해왔고 저희 당에서 주는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8차례에 걸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했고요.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는 헌정 대상을 7년 동안 연속 받았습니다. 의정활동 평가를 매해 해주는 상에서 가장 이제 국회 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이 상이거든요. 의원님 먼저 말씀 꺼내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많이 전해드렸었고 상 받으신 그 내용들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그럼 왜 지역에서는 뭐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까요? 지역에서는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기본적으로. 평소에. 저는 매주 의정보고 문자를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거기에 의정보고 내용을 다 수록해서 전달하고 제가 어떤 법안을 만들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소통해 왔는데 별로 기억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억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의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제가 그럼 뭘 했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무기질 비료를 지원해서 우리 농가들이 비료 가격의 100%가 인상되어진 가격을 80%나 감액시킬 수 있게끔 2천억 가까이 예산을 증액시킨 걸 했고요. 올해도 사실은 2024년도 예산안에 227억을 반영해서 올해도 증액되어지는 무기질 비료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을 안 하시잖아요. 4.3특별법을 오영훈 지사가 대표 발의하고 그리고 저랑 송재우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해서 10여 명이 발의를 해서 이 법안을 통계시켰는데 오영훈 지사의 노력은 기억이 되는데 위성곤의 노력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필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또 우리 지역의 작지만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국가기관 유치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다양성연구소에 화장품 원료 센터를 만들어서 기업이 한 50여 개의 기업이 와 있어요. 그리고 또 구남군농협 2, 3층에 스타트업 베이라고 하는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못 하시죠. 원래 내가 뭐 했다라는 얘기로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거든요. 하도 억울해하셔서 일단 말씀하시게 했습니다.